차기야 일로 와봐 줘봐 이거 나 신발값 틀렸어 별 찍혔어? 어 아 진짜 바삭하다 야 어? 너는 오늘 등산 가는 애가 어제 술을 차먹냐? 나 술 안 먹었어 너 정신 있어? 없어? 나 술 안 먹었어 꼬치지 마 진짜 한 잔 먹었어 매주 좀 안 그것도 난 진짜 니 정신 나간 줄 알았어 나 완전 꿀담자고 핵꿀담자고 지금 컴퓨터 최상이야 지금 맞아? 사실은? 등산 동원할 수 있어 체력 진나 좋으잖아 나 12시 땡 하고 잤잖아 너가 먼저 잠들었지 어 야 근데 뭔가 너가 먼저 잠들었지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같이 잠뻔다니 뭘 너가 먼저 잠들었지 당연한 얘가 먼저 잠들었어요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실제로는 알죠? 안 갈게요 진짜 안 갈게요 없어 그냥 근데 막 방송상에서 어머 전 몰라요 어떻게 상황스러워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래야 방송 끄자마자 오빠 나 오늘 외로워 진짜야 돼 경험상이야 나도 들었어 근데 그래 원래 그런다니까 그거 듣고서는 와 나 근데 난 저렇게까지 이중성으로 못하겠다 이 생각은 야 디디야 거의 다 왔는데 네 금방 오네 너무 애쓰다 이제 다 떨어진대요 여러분 뭐 빨리 보러 가요 그 사람 없지 아 맞아 방송 봐야죠 실사 맞네 너 마지막으로 벚꽃 보러 가는 적은데 어 네 남자친구랑 없어 장.. 재장.. 장면? 테크닉 하면 남자친구가 이 도시락 싸줘 본 적은 있냐? 엄청 어릴 때 궁금해 도시락 진짜 좋아해 오빠는 오빠 여자친구는 진짜 나 저기 생기잖아? 그러면 진짜로 내가 장문으로 그 오빠 진짜 무섭고 도시락은 필수해요 나 그런 거에 감동받아 그리고 양반 메리미 꼭 뿌리시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퀼커야 아셨죠 언니? 아 진짜 지금 몇시지? 김대희 씨 김대희 씨 딱 좋네 우리 같은 그 야행성들은 딱이야 지금 이 시간이 근데 우리 이러다가 혜지잖아 사는 길이라 사는 ㅈㄴ 빨리죠 또 일찍 만날 거였어 내가 생길이 너무 짧았어 맞아 오빠 생각이 진짜 짧았어 진노요 하하하하 얘들아 나 폭로할 때 사실은 200개 있잖아 나 오늘 ㅈㄴ 일찍 일어났거든 근데 얘가 한 시까지만 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늦은 거야 사실은 맞잖아 정말 이런 식이면 불편해요 들어봐 몰라네 저한테는 이게 하나의 그게 있어요 여러분 아니 한 시에 일어나래 오빠가 나는 한 시에 일어나라는 게 우리끼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아니 상식적으로 생랄이야 그 무슨 소리야 내 한 시가 이제 뭔 소리야 한 시에 만나고 출발하는 거 아니야 한 시에 천리 나왔다니까 아니라 며칠한테 빨라있어요 라고 알고 제가 벌써 커피를 사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하하하 오늘 노래 하나 들을까? 아가리가 너무 아프네 하하하하하 새벽이 인정해줘야 돼 우리 지금 거의 40분째 이동방송인데 오디오 진짜 ㅈㄴ 꽉 차 얘들아 인정? 아니야 이번 연도 목표 있어 2주마다 동산에서 공강을 키우자 동산팬 만들래? 얼마나 좋아 곤상도 챙기고 시청자분들한테 힐링도 보여주고 아휴 우리가 왔다 청계산 접수한다 얘들아 응 화가 출발 일단은 물도 사가자 나 물도 사가자 생겼지? 아 진짜 물 엄청 챙겼어? 그렇다 나 무슨 음식 챙겼지 뭐야 중계산 뭐야 수건도 챙겼어 수건 목에 둘러줘야지 약간 등산하는 맛 나거든 어 좋다 근데 진짜 지금 살 벌써 빠지는데 하하하하하 벌써 아예 안 움직인단 말이야 등산의 목적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렛츠고 아니 아니 그럴 수 있는 텐데 아닌데 여캠이 등산하는 법 칠룩 아 좋아 우와 진짜 힘들어요 경사가 너무 높아 경사가 거의 80도야 알지 와 근데 좋다 숨 한번 쳐봐 우와 날 진짜 시원해서 여러분 안 더워서 좋네 전선하니 좋네 진짜 뜨거웠잖아 나 땀 엄청 높아 베타파카 개박 인정? 맞아 어 이수봉까지 3.1kg 남았어 와 깜짝이네 다리에 힘을 빡쳐 엉덩이랑 근데 너 엉덩이 진짜 커졌더라 아니야 뭐라 아니야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고? 너 약간 좀 그렇게 되라 이렇게? 팀 카사디안처럼? 남자들 별 안 좋아해 그런 거 아 그럼 뭐에 맞춰야 되겠지 어떤 입맛에 맞출까? 맨날 말라도 안 좋아한다고 그러고 지금 지금 딱 지금처럼만 해 그냥 너너로 무겁지? 아 근데 펠카봉이 5kg야 아니 벌썩 뻔했더라고 아 땀 넣기 시작했어 진짜로 등산 패션 어때요? 여러분들 오늘 좀 괜찮죠? 리얼 등산복 땀복 같아 너무 더워 보여 땀복 일부러 땀복이 누가 등산하는데 건방지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 어 아 근데 아 나쁘지 않네 야 너 웅빈이 체력 좋다 그치 괜찮지 웅빈이 체력 좋은데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 역시 나이 여린 게 무게라니깐요 여러분 30살? 응 꽝뎅이 커 어 야 근데 어디로 가야 돼? 택야 일로 와봐 줘봐 이거 신발감 풀렸어 잘 죽겠어? 어 아 진짜 다상하다 야 미친놈인가 나한테 죽어 미친놈아 올라가네 야 새벽에 업고 5분 가면 2,000개 야 야 뭐 오빠 제발 야 제발 3분 새벽에 업고 가면 아니 너 못해 야 무시? 아 새벽에 업고 5분 가면 1,000개 쏠게요? 네 5분 갈게 아 진짜 껌이지 안 된다니까 아 나 못해? 안 돼 너 안 된다니까 아 나 특급 선사야 어깨 봐 하나 둘 해 야 더 낮춰 왜 존나 가벼워 뭐야 손톨 아니야? 아 더 죽어 미안한데 너무 할 수 있다 I can do it 병장 김인호 할 수 있어 야 진짜 됐어 야 3분 됐냐? 얘들아? 야 할 수 있어 힘내자 얘들아 아 미친놈아 아 미친놈아 아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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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안 돼 경사 봐봐 등산로 변경 좀 할게요 저 여기 퍼퍼 존입니다 퍼퍼 존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등산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뒤로 개척하는 거 아니죠? 말 좀 나 잘하네 우리 애기는 포레타와 수건만 있으면 어디 여쭤가 있어 별풍선도 있잖아 산상캐면 1,000개 다람쥐 1,000개 고라니 5,000개 뒤질래? 뒤질래? 멧돼지 3,000개라고? 쳐뒀다 와 근데 진짜 불륜 아 불륜하기 좋은 코스란다 야 근데 여기서 뭐 해도 아무도 모르겠다 얘들아 진짜로 인정? 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어 맞아 다리 왜 다리 왜 다리 왜 이렇게 달다 흐들거려 아 저녁 찍었어야 되는데 영지인 침꿈치 저녁 흐들거려 아 원래 그래 원래 애들 알지 하사다고 나면은 나는 하나도 안을 아 오빠 나오고 그러는구나 영지인 거의 사시마공이에요 지금 아 그냥 아 그냥 이거 화장실 아니야? 야 찾았다 사람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혹시 그 약간 좀 운동할 수 있는 곳 있나요? 운동기구 있고 운동기구 있다고 어디? 아 운동기구 있고 이런 데 있나요? 그게 무슨 말이야? 어 그 어디나라 사람이야? 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뭐 이북에서 온 것처럼 그거 뭐야 누구 찍는 거야? 저 저 찍었습니다 근데 나 찍으면 지적소요건에 대한 걸 줘야지 아니 저희 찍고 있어 저희 찍고 있어 어 그 말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? 진짜로 다 걸고 갔잖아 야 우리 앞에 섰어 그게 아니라 지금 차 앞에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앞에 바로 세웠어 인감하나봐 강대는 게 역할킬 못 온 거야? 네 네 네? 강대는 게 역할킬 못 왔어? 네 네 네 오래간남